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은 원래 검은색이 아닌가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이맘때쯤 키리안 소바체험을 찾아주신 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메밀은 검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루는 밝은색이네요. 이런 질문은 참 반갑습니다. 수업을 풀어가기 좋은 주제를 던져주신 손님께 감사의 미소를 띄며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다는 동지된 입장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메밀이라고는 실물을 본 적도 없고 그저 메밀소바라는 국수를 대하며 원료가 검은색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먹던 메밀소바와 IMF가 터지기 전동해 건너 맛본 일본의 소바는 달랐습니다. 같은 메밀 열매로 만들지만 색이며 향, 맛이 평소의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맞는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모두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음식 하나였지만 적지 않게 놀랐는데요. 그것도 잠시 다른 곳에서도 맛을 보게 되었고 밑에서 설명드릴 색이 다른 여러 종류의 소바까지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제분을 잠깐 설명하면 1 메밀 열매 껍질째 갈면 어두운 색의 메밀 가루가 생산됩니다. 이 껍질을 모두 벗겨낸 후 열매만 재분하면 밝은색의 가루로 생산됩니다. 3 껍질 10% 정도 섞어 재분할 수도 있습니다. 1 재분소에서 벗긴 메밀 껍데기는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가공품에 섞거나 하면 안 되는데요. 메밀을 재분할 때 같이 갈면 또 상관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면을 만들고 싶을 때는 껍질째 갈면 되겠습니다. 향과 맛이 강한 면이 되며 식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상당히 나뉘게 됩니다. 이 메밀의 열매만 갈아 만든 소바는 아주 밝은색의 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탄력있고 쫄깃한 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속 열매를 재분할 때 열매 양의 10% 정도 되는 껍질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메밀의 향과 맛이 보강된 소바를 만들 수 있으며 소바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밀의 품질이 떨어졌을 때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자기만의 특별한 소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바를 브랜딩하는 것은 태우치 소바집만의 특권이 아닐까요? 직접 하는 재분은 식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가령 뻔했던 메뉴를 훨씬 다양한 메밀 가루로 인해 위에서 소개한 독특한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손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며 식당의 퀄리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뜻이 다를 수 있지만 직접 재분한 메밀 가루와 그것을 이용해 만드는 소바는 다양한 체험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과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 모두는 지구 탐험대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메밀은 원래 검은색이 아니냐고 물어봐주신 체험자분도 저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찾는 즐거운 탐험을 떠나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